KLN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실은 100원 택시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00원 택시는 수요응답형 방식의 제도로 4개 읍면동 9개 마을에 운행되며 해당 지역 주민 8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만 지불하면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100원 택시 운행 사업에 선정되면서 매년 소유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됐다며 교통 불편 지역의 편리한 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체에 빠진 일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의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경우 남부시장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을 운영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또한 정읍의 삼고울시장은 올해 4월에 개장해 하루 방문자 수 600여 명, 매출 800여만 원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인근의 무주 반딧불시장도 올해 4월 말부터 토요일 야시장을 개장해 하루 평균 방문자 수 400여 명, 하루 매출 400여만 원으로 역시 선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라남도 목포의 남진 야시장은 가수 남진의 고향을 컨셉으로 지난해 12월 개장 후 관광 상품과 시장을 연계해 매출을 10에서 20%가량 신장시켰습니다. 대형마트의 등장 이후 계속해서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야시장의 개장과 함께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 규제로 강원도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자원에너지 산업 및 주요지대 역할, 국립공원과 다수된 보유로 홍수조절 및 상수원의 역할을 다해왔지만 환경보정과 안보 등의 명목하에 제한을 받아오면서 결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원도민들은 주장합니다. 실제 강원도의 군사, 산림, 환경 분야 등의 전체 중복 규제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2만 7,84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여 있으며, 특히 군사 규제 면적은 서울시의 약 5배나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은 연 27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불합리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핫뉴스였습니다.